오늘 지금 박예슬의 톡토부 시간에는 정말 핫피플, 핫 이슈 우리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님을 모시게 돼서 더더욱 오늘 인터뷰가 아주 제게는 영광이고 또 애청자님들과 함께 이 귀한 분을 모셔서 이야기를 나누게 돼서 아주 보람찬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울의 소리는 몇 번 오셨었죠? 오늘 세 번쯤 유영화 교수님 하는 뉴스 코멘터리에 최근에 박정원 단장님 단합하고 구속시키려 했던 그걸 잘 지적해 주셨고 최근에도 생존장면 어머님하고 임성근을 고발하는 기자견도 생방송으로 오마이티비랑 생존도 하더라고요 그것도 봤었고 아무래도 많이들 아시지만 군인권센터에 임태훈 소장님을 잘 모르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이렇게 편안하게 오늘은 완전히 임태훈 소장님의 시간이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십시오 저는 군인권센터에서 일하고 있고요 저희는 2009년도에 창립을 해서 군대 내 인권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윤일병 사망 사건도 저희도 폭로를 했고요 크고 작은 많은 사건들을 하고 있고 국방부가 가장 싫어하는 보통은 국방부 장관하고 각군참모총장은 정권이 바뀌면 대통령 눈치를 보지만 정권에 관계없이 저희 눈치도 온다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부승찬 대변인님도 요즘 맹활약 중이시고 지난 토요일날 촛불집에서도 아주 명연서를 했는데 부승찬 대변인은 좋아하시던데요 아 그렇군요 군인권센터는 그래도 심지어 문재인 정부 국방부도 굉장히 오른손이 쓴 소리 많이 하셨잖아요 제가 기억이 나는데 저희는 왜냐하면 정권 관계없이 군대 내에서는 인권 문제가 터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국방부라는 조직이나 군은 매우 폐쇄적이고 정권과 관계없이 폐쇄적이고 심지어는요 30초 뒤에 거짓말 들통날 것도 일단 거짓말하고 옵니다 그리고는 들통나면 이렇게 얘기해요 상황이 좀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얼굴을 싹 가리고는 안보상의 이슈가 기밀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그랬다는 둥 사실 이랬는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잘해요 김광진 의원이 국방위를 사년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광주시 부시장 김광진 전 의원 김광진 의원이 저랑 국방위원 되고 나서 만나서 군은 30초 뒤에 거짓말 들통날 것도 일단 거짓말하고 온다고 했더니 김광진 의원님이 저한테 선생님 너무 군을 바쁘게만 보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는데 본인이 사녀를 해보니까 진짜 그렇더라 라는 건 이제 몸소 느낀 거죠 여야 관계 없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윤석열 의원권의 국방부와 대북정책 그다음에 군대 내 어떤 인권정책은 최악이죠 최악 그것으로 임태훈 선생님이 많이 지적해 주실 거고 특히 박정훈 단장님을 탄압하고 구속까지 시키려고 했으니까 저희는 이게 정말 단일산으로 탄압이 달할 정도로 엄중한 이슈다 생각하는데 동시에 우리가 이런 걸 잘 인정하고 객관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좋아했던 노무현 주무나 문재인 정부에서도 아주 개혁이 안 되거나 아니면 심지어 개혁하러 들어간 사람들이 오히려 그 부처에 들어가서 기득권의 편을 들어줘서 개혁을 망치는 사례도 종종 있었습니다 안타깝게요 그리고 그런 불철정 계획 때문에 윤석열 정권한테 정권도 빼앗긴 거죠 그게 경제이시든 민생이시든 외교 국방이든 정말 지금 이렇게 돌이켜보면 제대로 안 된 게 너무나 많았구나 그러니까 국민들이 실망해서 정권을 바꿔버렸구나 이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임태훈 소장님께서 그것을 정권과 상관없이 진보정보든 보수정보든 군인권센터는 할 말은 해야 되는 거니까요 영어 TP 아니 그런 걸 이제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이해람 중사 사망사건 당일 시위를 기억하실 테죠 그때도 문재인 정부 국방부가 대처를 제대로 못했어요 저는 비판했어요 기억이 나요 그렇기도 하지만 사실은 특검이 이제 군대 내 문제로 최초로 특검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특검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지수근 상병 사망사건 관련해서요 근데 그때 군사법 개혁을 조금 더 진일보하게 했으면 지금과 같은 사태는 또 안 일어났을 개연성이 높다는 게 저희들 판단인데 제가 그때 당시 민간군 합동위원회 들어갔지만 그 당시 민간군 합동위원회 들어갔던 분들이 제대로 못했어요 저도 이제 막 나중에 사퇴하고 이랬었는데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때 임수잠도 사퇴했던가요? 네 사퇴했죠 항의 기자회견하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일면 하주희 사무총장도 그때 사퇴하고 이랬었는데 많은 분들이 사퇴했어요 그때 근데 사퇴 안 하고 계신 분 중에 한 분이 이번에 대형사 고쳤거든요 원민경 변호사라고 이분이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이 돼서 긴급 구제 신청을 김용원하고 저쪽 위원들과 같이 해서 기각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이것 때문에 저희 굉장히 골치 아픈데 김용원 군인권 보호관 사퇴해라 그리고 한석훈 군인권 보호위원 사퇴해라 원민경 군인권 보호위원 사퇴해라 우리가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성명을 낸 걸 봤습니다 유족들도 항의하러 갔어요 근데 유족한테 뻔뻔하게요 김용원 보호관이 어디 기어들어와서 이런 표현하면서 유족들한테 막 항의하고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났었어요 김용원 이 사람도 부산에서 약간 개혁성의 변호사 출신 아닌가요? 제가 기억이 나고 국민의힘에도 갔다가 민주당에도 왔다 갔다 했던 전력이 있는 거로 제가 추적 기억이 나거든요 정확하게 보셨고요 잠깐 이야기 좀 해주세요 형제복지원 사건 수사했던 검사예요 그 당시는 굉장히 정의감이 넘치고 사실은 전두환 정권에서 사술 8월 때 그거를 막 구속하고 이래서 싱송을 받았는데 지금은 그때의 영광이 없는 것 같아요 용기도 별로 없으신 것 같고 기각을 지켜버렸어요 언제 임명됐죠? 혹시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했나요? 윤석열 정권 때 임명이 됐고 이것도 사실 민주당이 좀 폐착을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윤일병 사망 사건 이후에 군인권 보호관제도 도입하자고 우리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이게 또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 일어나고 나서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당시에 군인권 보호관을 자리를 증설하자고 그랬는데 증설을 안 하고 기존에 있던 인권위원 중에 상임위원한테 겸직을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임기가 1년도 안 남은 상태에서 이 겸직을 하시고는 임기가 끝나고는 윤석열 정권과 들어서고 김용원 이분이 이제 군인권 보호관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증설을 했으면 지금도 임기를 유지하고 문재인 정부 때 임명한 사람을 유지하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감하게 이거는 긴급구제 해야 된다 이런 결정을 해야 됐었는데 저희가 긴급구제 결정을 이 건까지 4건을 신청했거든요 정권에 관계없이 그동안 그동안 2010년도에 심지어 MB가 임명한 현명철 위원장도 해병대에서 일어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서 긴급구제를 3시간 만에 상임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의결합니다 그 당시에 김태현 국방부 장관이 그걸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신청한 게 변이수하사 강제 전역 막으려고 이것도 채영애 위원장이 긴급구제를 당일 날 합니다 그리고 공군에서 성추행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켜서 기소하려고 했어요 이해람 중사님 사건 말고 사건 이후에 집어로 개못 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긴급구제 신청을 했는데 당시 박찬훈 군인권 보호위원하고 지금의 송도원 위원장님하고 상임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의결을 합니다 그게 이제 좀 복잡해서 기소하려고 하는 걸 막으려고 하니까 법리를 굉장히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6일 동안 의결한 다음에 6일 동안 결정문 쓰고는 결정문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4건 중에 3건이 다 인용이 됐는데 이번 건만 권한 다툼을 막 해요 원래는 상임위원회에서 했거든요 관례가 왜냐하면 상근을 하니까 상임위원 3명하고 위원장이 바로 회의를 개최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군인권 보호위원회에서 비상임위원 2명이 있는 데에서 하겠다고 빠락빠락 우기면서 상임위원회를 임시상임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사라졌어요 출근을 안 하고 병가를 내고 사라졌어요 김용헌이신가요? 네 그래서 이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코로나 시대 때 아픈 사람도 긴급하게 의결할 수 있게끔 화상 원격회의를 다 만들어놨는데 조사관이 장비를 들고 집 앞에 갔는데 연락 두절 차관급이 병가를 냈다고 해도 긴급한 사안이면 연락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연락 두절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외부 세력하고 공작이다라고 하면서 위원장을 막 공격하더니 내달없이 저와 군인권센터를 각각 5천만 원 1억에 고발인가? 손해배상 청구를 고발은 안 하고 민사소송을 고발 좀 했으면 좋겠는데 고발을 하면 자기 행적이 다 드러나가니까 형사작권에 들으러가니까 민사로 각각 5천만 원씩 억대의 손해배상 청구를 해요 군인권 보호관이 군인권 단체를 기가 막힌다 기가 막힌다 여러분 이건 김용훈 씨는 아주 중요한 이신입니다 왜냐하면 박정수사단장이 구속될 위기에 있고 보직의 힘이 됐잖아요 그보다 더 긴급한 사안이 어디서 그때 긴급 구제 신청한 거잖아요 그때 이제 했죠 왜냐하면 그걸 기각해 버린 거잖아요 본인이 먼저 성명을 발표해요 군인권 보호위원회하고 회의를 하더니 이거는 빨리 이첩하고 수사 중단하라고 성명을 그것도 봤어요 그것도 봤어요 그랬는데 그날 보기 좋게도 국방부가 국방부 조사본부에다가 사건을 재배당합니다 이거는 이제 김용훈 군인권 보호관 말을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본인의 동의를 얻어서 우리가 제3자 진정을 내면서 긴급 구제 신청을 하겠습니다 라고 박 대령에게 얘기를 하니까 박 대령이 오케이 했어요 냈더니 갑자기 어버버버버리면서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결정을 일단 미뤘군요 팩트로 먼저 대통령실이 연루됐다라고 지금 드러난 사건에서 이렇게 해버리면 본인도 대통령실하고 연루됐다는 의심을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을 비호하거나 이건 대통령실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개입된 사건이잖아요 국방부 장관 바꿔오면 빵빵빵 쳤다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앞에서 얘기한 것을 뒤집어 엎으면서는 이 얘기를 해요 그래놓고는 이분이 국회 국방 운영위원회 불려가가지고 막 혼이 납니다 혼이 나고는 그 다음날 아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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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검찰이나 군검찰은 비슷한 것 같아요 보면은 오늘 아침에 이재명 당대표가 딱 응급시에 실려가잖아요 그러고는 그러고는 좀 이따가 구속영장 청구 딱 하잖아요 다 구속영장 청구했죠 네 그날 국가인권위원회 하고 군인권 보호관이 국회 운영위원회 불려놔서 시작한 막 야단 맞았어요 그러고는 5시 반인가 5시에 대통령실이 운영위원회에서 열렸어요 딱 시작하자마자 속보가 뜹니다 박정훈 전 수사단장 구속영장 청구 아 그러니까는 이 군검찰이나 검찰은 하는 게 비슷한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아주 정치검찰 짓을 하는 거죠 그러고는 그 이튿날 그 다음다음날 영장실질심사를 하니까 구속영장 청구서를 48페이지가 되는 거 보셨어요? 보통 구속영장 청구는 10페이지 미만입니다 그래서 간단하죠 간단하죠 공소장도 아니고 48페이지를 써놨어요 그런데 다음날 본인이 구속이 돼서 얼마동안 빚을 못 벌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걸 다 변호사들하고 꼼꼼히 살펴야 되는데 군인권부호관이 조사관을 시켜서 오라고 얘기를 해요 박대령에게 그러니까 김용훈 씨 말하는 거죠 계속 지금 오라고 합니다 이분은 지금 신분이 인권위 상임위원인가요? 상임위원이죠 이 상임인가요? 차관급 상임위원이죠 상임위원인데 군인권보호관을 겸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사람이 인권위원 된 건 문재인 정부 때 누가 추천한 거예요? 아니요 윤석열 대통령 때 이 사람은 인권위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으로 윤석열이 임명한 거죠 근데 지난 총선 때 분명히 민주당 후보로 나오려고 그랬거든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니요 제가 그때 아 확인하셨어요? 전 심사위원이기 때문에 제가 알아요 제가 직접 면접까지 했다 그래서 제가 다 기억하고 있는데 그렇군요 그러면 그 사이에 윤석열 쪽으로 말을 갈아탄 거군요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추정 이건 나중에 왜냐면 그 윤석열 정권에서 지금 부여가고 있고 부여가면서 적극 나쁜지 나는 사람들 우리가 기록을 해놔야 되잖아요 특히 옛날 민주당에 간 인간들이 있어요 김한길부터 시작해서 이런 사람들 용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본 거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다음날 오전 10시에 구성영장에 실질심사를 하는데 얼마나 바쁘겠어요 정신없죠 2시 반에 제가 SBS 출연하러 가는데 박 대령님 전화가 왔어요 군인권보호관이 갑자기 보자고 한다 그러면 부대 밖에는 막 운전하고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스탑 정지하시고 기다리시라 내가 확인을 해보겠다라고 해서 조사가 과장한테 전화했더니 전화도 안 받아 총괄과장은 전화도 안 받아 그래서 조사관이 누군지 전화해서 이제 물어봤죠 왜 부르는 거냐라고 했더니 검찰단장을 불렀대요 국방부 검찰단장을 박 대령하고 수사인권조정위원회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법에 근거한 거냐 그랬더니 법 근거조항을 대는데 국가인권위협법 20조를 막 들먹인데 이거는 법 개정사항이에요 법을 어떤 관련된 인권법을 개정할 때 정부 부처를 불러서 협의할 수 있다라고 해놨어요 재정이나 개정할 때 이게 법 개정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장난하는 거예요 본인이 본인이 뭔가를 최선을 다했다라고 어필하려고 그리고 엄밀하게 얘기하면 내일 영장실질심사 준비해야 하는 사람 불러다가 전력소비하게 만들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그 조사관에게 그런 법에도 없는 짓을 하면 군인권보호관한테 뭐라고 해야 될 거 아니냐 조사관들이 법에 없는 걸 왜 시키십니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저항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사람은 공무원이거든요 자기 직을 걸고 싸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불법을 시키면 저항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 박정은 대령도 그런 거 아닙니까 법대로 하자고 그걸 그대로 박 대령한테 얘기를 하면서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조사관한테 육두문자 빼고는 엄청나게 화를 냈습니다 이런 짓을 하지 마라 평소에 소통도 하시는 분일 거 아니에요 인권위가요 평소에 소통을 안 해요 우리가 진정인인데 이 사건이 기각됐는데 왜 기각됐다고 설명도 안 해주고 인정인권 늘어서 더더욱 그런 거 아니면 평소에도 좀 평소에도 좀 그런데 더 심해졌다고 보시면 그렇죠 정권 바뀌는 사람 그래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될 천병 역할의 인권위 직원들이 내년에 위원장이 바뀌세요 8월에 그러니까 위원장 바뀌면 사무총장으로 다 바뀌는 게 빤하니까 현병철 때 엄청나게 저항하다가 잘렸잖아요 인권위 직원들이 그러니까 그 사례 때문에 겁이 나서 그런지 저항을 제대로 못 해요 그래서 제가 엄청 화를 하고 인권위까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죠? 아 절망성이 너무한 거 아니냐 그리고 긴급 신청 기각하고 구조사장 전국 앞두고 정말 정신은 불러다가 시간 낭비하게 만들고 그렇죠 그때 인권위가 불러다가 예를 들면 재판부에 뭐 영장 기각된다 의견서라도 냈습니까? 아니요 그것도 안 내고 안 내고 불렀으면 들어보니까 우리가 그러면 아니 그런 거 안 불러도 돼 우리가 긴급 구제 신청서를 엄청나게 꼼꼼하게 잘 썼어요 그냥 사실은 복붙해서 결정만 하면 되는 정도로 저희가 아주 상세하게 잘 썼습니다 우리 변호사분들이 계시거든요 다 검토하고 이만하면 아주 훌륭하다라고 할 정도로 냈어요 그러면 그걸 못 했어 기각을 했어 그러면 양심의 가책이로 느끼면 법원에다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거든요 법에 그럼 그거 복붙해서라도 우리가 긴급 구제 인용은 못 했으니 이것 좀 이렇게 내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것 시도하면 모르는데 본인 불러다가 전력을 소비하게만 이 사람이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안재인 윤석열 정권 앞잡이에 대해서 이게 대통령과 대통령이 직접 개발한 사건이니까 오히려 박정은 단장을 탄압하는데 오히려 일조를 했다고 보겠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니 그런 평가를 당연히 할 수 없겠고 너무 열받은 사건이었죠 오징어로 인권단체들이 군인권센터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인권단체들 김용호원에 대한 항의 성격이 따로 됐던 것 같은데요 규탄하는 성격을 네 냈어요 자 이게 이 과정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긴급 구제 신청을 기각한 이유는 뭐로 나옵니까? 그게 없어요 기각은 결정문으로 안 쓴대요 그래요? 검찰마저도 불기스러운 인서를 쓰는데요? 왜 기각당했는지를 우리는 아직도 몰라요 아무도 안 알려줘 그러니까 인권이... 그러니까 인권이... 엉망이라는 거예요 엉망이죠 그러면 이 시점에서 임 소장님 군인권 윤희병 사건 영화 DP2에도 약간 모티브가 제공되잖아요 네 그다음에 변인수사사사.. DP2는 여러 사건에 모티브가 있죠 이분은 여러 가지 옴니버스 있는데 주로 되는 게 사실 윤희병 사망사건과 윤희병 사망사건보다는 임병장 총기 난산 사건 그러니까 이분이 옛날 GP에서 22사단 엄청난 괴롭힘 당하다가 내무반의 총기 난산 사건이죠 그리고 탈영까지 했던 거예요 당시에? 탈영을 무장 탈영을 했죠 세상 깜짝 놀랐던 사건이죠 윤희병이 괴롭힘 당하고 윤희병도 그때 GP였나요 어디? 윤희병은 GP는 아니고 28사단 전방 부대이긴 한데 GP는 아니고 포병 부대 근처에 있는 부대입니다 이분은 괴롭힘을 당하고 구탈당해서 사망해 집단 구탈을 입대한 동안 계속 꾸준히 당해오다가 죽었는데 냉동만두 먹다가 죽었다고 거짓말하고 언론에 계속 살인이 아니라 상해 치사로 재판을 이어가다가 7월 28일 날인가 저희가 재보호선거 다음 날 긴급 기자회견을 해서 폭로한 거죠 사인이 집단 구타에 의한 것이다 임병장님 사건 언제였어요 이때가? 임병장 사건이 그 전에 있었죠 아마 그 해 초에 있었을 겁니다 2014년 박근혜 때죠 다 이게 타임라인이 어떻게 되냐면 4월 7일 날 2014년 윤희병 사망 사건이 나고 그 몇 개월 뒤에 임병장 사건이 나요 근데 윤희병 사건은 냉동만두 먹다 죽었다고 그냥 끝나버렸고 그래서 타임라인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2014년도 사건이네요 다 박근혜 그때 그리고 군인권센터는 언제 생긴 거죠? 2009년에 2009년도 이건 이제 일종의 역사적 기록이니까 우리가 정말 좋은 일 많이 오셨고 그 다음에 변이수 하사님 사건이 되게 적극적으로 대응하셨었잖아요 변이수 하사 사망 사건도 최근에 있었던 일이죠 근데 이제 괴롭힘을 계속 당했으니까 군대에서 변이수 하사는 사실은 국군수도병원에서 수술을 해도 좋다라는 진단이 나오고 왜냐하면 이게 성전환 수술이라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정신과에서 오랜 관찰한 다음에 이 사람이 반대성으로 가서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했을 때 정신과 의사의 진단서가 있어야지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해주지 실무적으로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저도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거든요 제 제자 중에도 그런 분이 있어서 제가 유심히 그분을 응원했었는데 근데 그 절차가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분이 오마이뉴스의 수술 진행 과정에 글도 쓰신 분인데 그 과정이 있군요 그래서 정신과에 오랫동안 진료를 받아서 정신과에서 오다를 내려야지만이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고대 안암병원에 젠더 클리닉이 생겼어요 성전환자들을 위한 클리닉이 병원 차원에서 만들어졌고 지금 서울대 병원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건 꼭 필요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소수도 하더라도 또는 소수도 하더라도 존재하는 이게 뭐냐면 다 태국 가서 수술을 해요 그렇잖아요 예전에 보면 유명한 하리수 선생님도 그랬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태국에서 하는데 한국에서 동아대 병원에서 하다가 사실은 너무 이제 제도권 병원에서 안 받쳐주니까 태국으로 수술을 많이 하러 가고 있고 지금 한국에도 수요가 높기 때문에 고대 안암병원이 적극적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리고 아마 강동성신병원인가에도 하나 있을 겁니다 네 강동역에 있는데 그래서 이게 국내에서도 상황이 많이 수요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 변희수 아사가 2021년에 사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정말 이것도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게 정말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이런 겁니다 군이 그만큼 보수적이고 폐쇄적이다 왜냐하면 미군은 이미 군에서 받아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청문회를 통해서 전혀 우리 미군의 전력에 손실이 없다라는 게 판단이 됐어요 랜디 연구소에서 연구를 했고 그 보고서를 상원 청문회에서 각 군 참모총장들이 다 출석한 가운데 청문회를 했는데 각 군 참모총장이 전력에 문제가 없다 같이 복무해도 된다라고 해서 했고 바이든 대통령이 사인을 하죠 그 취임하자마자 그 성소자 군인들하고 그 트랜젠더 군인 복무할 수 있게끔 사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는 굉장히 많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군도 지금 사실 병력이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군인이 얼마나 소중하고 기완 좋은데 차 떼고 포 떼고 하면 군대에 남아날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여군 숫자도 너무 적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8% 좀 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문재인 정부 때 계속 얘기한 게 뭐냐면 한 30%로 늘려야 된다고 하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도 많이 늘렸는 게 이거고요 그리고 야전부대에 여군 사단장이 투스타가 나와야 된다라고 해서 그걸 굉장히 강조했는데 투스타가 나오긴 나왔어요 전투병과에서 이때까지 항공 이런 데서만 나왔는데 정정숙 장군이라고 투스타를 달았는데 지금 장군으로 지금 장군 소장으로 있나요? 네, 육군 소장으로 있는데 이분이 후방 부대 사단장으로라도 갈 줄 알았는데 결국은 벽에 부딪혀가지고 육군 부산 학교장으로 갔어요 아, 사단장을 그러니까 어쨌든 사단장으로는 안 시켜주는 건요, 여전히 아예 안 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후방 부대라도 좀 시켜주면 될 텐데 그렇죠 전방은 안 되더라도 하여튼 전방 해도 돼요 그럼요, 요즘 다 시스템으로 하고 여군이 더 잘해 좋습니다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임병장 사건님, 임병장 사건, 윤희병 사건, 변일화사 사건을 거치면서 우리 군인권센터 맹활약 회화하고 더디지만 이제 군인권 제도 많이 만들고 저희가 이런 것도 있어요 핸드폰 허용하고 이런 것도 저희가 한 십몇 년 전부터 계속 주장해서 관철시킨 거고 그것도 있어요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데 기억하실 거예요 학자금 대출을 엔비가 왕창해 주는데 엔비가 왕창해 놓고는 군복무기관에도 이자를 다 받고 있는 거야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문제제기를 해서 이게 이자를 안 받는 걸로 정리가 됐잖아요 저희도 같이 문제제기 했습니다 네 같이 했죠 그때 그래서 저희가 이런 안 보이는 틈제까지 저희가 다 하고 있거든요 군인권센터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박수를 천번, 만번 번 해도 저희가요 떼인 돈 받아줍니다도 해봤어요 아 군대가 있는 동안에 군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 그 선인병들이, 후인병들만 아니 장교가 공군은 해외에 비행훈련을 가요 그렇기 때문에 알래스카 이런 데 가거든요 미군에 그럼 가면 개인 통장으로 훈련비를 꽂아줍니다 그 재정장교가 그 역할을 하는데 이 재정장교가 그 돈을 행령했군요 행령했고 슈킹 슈킹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명문대학교 막 사회체육학과 이래서 되게 허칠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는 돈을 명문대 나오고 이랬으니까 돈 좀 빌려달라 그러면 병사 간부할 것 없이 소액식 빌려준 거예요 100만 원도 빌려주고 200만 원 빌려주고 그런데 안 갚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한테 진짜 안당하네 연락이 왔어요 진짜 안당하네 이런 놈이 있다 저는 전역했는데 학비 돼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이 사람이 돈을 빌려가는데 안 줍니다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떼인 돈 받아줍니다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확인하니까 여러 명이더라고요 그것을 이제 이슈화해서 고발했죠 다 받아냈군요 다 받아냈습니다 자 이거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자 이제 여기를 드렸던 게 그러면서 군대가 이 사건들을 거치면서 그 세 가지 사건은 반드시 민간수사기관에 즉시 처방하는 거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사망사고 좀 더 뜯어냈어야 되는데 저희 주장은 이거였어요 평시 군사법원 없애고 다 민간을 하자 이러는데 너무 이제 겁을 많이 내니까 문재인 정부하고 민주당에서 이러면 군이 또 이제 저항을 하니까 그래서 안 되면 비군사범죄만이라도 다 뜯어내자 라고 했더니 그렇게 뜯어내면 남는 범죄가요 8%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다 뜯겨 나가는 거니까 군이 이제 저항을 하기 시작한 거죠 안 된다 안 된다 해서 겨우 이제 합의 본 게 사망사건하고 성범죄사건 군대의 사망사건 성범죄사건 그 다음에 군대 들어오기 전에 민간의 절제사건 각각 뭐 사례들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더 뜯어내려고 했죠 교통사범도 뜯어내자 음주운전하고 이런 거 다 상관없는 거니까 폭행하고 이런 것도 다 뜯어내자 라고 했는데 군이 엄청나게 저항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좀 부하내동하신 분들이 좀 계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 때 암튼간 핵심 결과제를 이행 못하거나 엉태로 한 사람들은 지금 진짜 반성하고 오히려 길거리는 싸워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지금 이재명 대표 안 도와주고 오히려 사사각감은 윤석열 정권 투쟁에 발목 잡고 있어요 황당하게 그 당시 국민권위위원회 박은정 위원장이 민간관합동위원회 위원장 했는데 저희를 그렇게 방해했어요 국방문자고 이렇게 쫙쫙 공개해가지고 국방문편을 들어줬군요 국민권위위원회가 국민권위위원회 위원장 그만두시고 와가지고는 그걸 하시는데 저를 그렇게 미워하시더라고요 다 역사에 그런 냉정한 평가를 받거나 그러면서 이제 이세가 작건 즉시 처방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른바 군대 내 문제를 객관적으로 따져있은 옴무지만이 몇 개 생겼죠 그러니까 옴무지만이 아니고 그게 군인권 보호관인데 그러니까 군인권 보호관이에요 근데 이게 헷갈리는 게 인권이도 있고 권익이도 있고 국방문이도 있나요? 그거 한번 정리 좀 해주세요 국가인권위원회에 상임위원 중에 한 명이 군인권 보호관을 겸직하고 군인권 보호국이 생겼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법에 생긴 거고 네 그래서 30명의 조사관이 새로 국이 하나 생긴 거고 국민권익위원회 옴무지만 제도는 일종의 행정적인 어떤 절차이기 때문에 좀 다르죠 결이 어쨌든 군옴무지만이죠 이름이 그것도 군옴무지만이 아니라 이름이 바뀌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근데 문제는 사망사건이 발생하면 무조건 군인권 보호관에게 통보입니다 이게 바뀐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사망사건이 벌어지면 현장에 군사경찰하고 군검찰밖에 없었는데 제가 사망사건이 벌어져서 현장에 갔더니 진풍경이 벌어진 거예요 두 집단만 있는 게 아니라 지방경찰청 감식반도 옵니다 아 왜냐하면 사망사건이 민간에 통보를 하게 됐기 때문에 그리고 관할 지청검사가 와요 이게 이첩 사건이니까 이첩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금경 그리고 군인권 보호관 밑에 있는 조사관들이 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유족들이 이제 요청하면 딱 가고 그리고 저희가 감식을 입회를 해봤는데요 감식이 한 감식 검식 다 끝나면 한 12시간 걸립니다 왜냐하면 족적을 계속 뜨면서 들어가니까 그런데 최승훈 사망사건 관련해서는 현장이 내성천이니까 감식할 거는 사실 많지는 않는 거죠 현장이 강이니까 익사한 건 다 아니까 그런데 익사의 원인이 무엇이냐 익사하게 된 경위가 무엇이냐를 판단하는데 저희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군검사들이 검시를 주도하거든요 그래서 검시는 뭐냐면 우리 과학수사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쇠 위에 이렇게 눕혀놓고는 계속 사진 찍고 정밀하게 보잖아요 그게 1시간에서 길게는 1시간 반 정도 그걸 검시라고 하는군요 검시라고 하는데 저도 검시에 들어가 봤는데 이렇게 시신을 외력이 타살의 흔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쫙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검시는 끝났는데 검사 2명이 군검사 2명이 사체 지휘 품신을 해줘야 돼요 이 사체를 어떻게 어떻게 해도 좋다라는 품신을 결제를 해줘야 되는데 결제를 안 해줘서 나중에 확인을 해봤더니 이 사람들이 의견서를 쓰려고 그랬던 거예요 왜 의견서를 쓰려고 그랬냐 구명조끼를 안 입고 죽었으니까 이거는 업무상 과실이 있는 범죄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물에 빠져 죽은 게 아니다 그렇죠 과실로 과실이 과실치사에 의미가 있다고 판단해서 의견서를 쓰려고 부장군검사한테 전화를 했더니 부장군검사가 왜 검시 안 하고 그런 거 하냐 하지 마라 라고 하고는 자기들끼리 전화를 끊으면서 그랬대요 우리 부장 비겁하다 왜 저러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시신을 본 게 군검사만 본 게 아니잖아요 경북 지방경찰청 경찰도 와서 봤으니까 군사경찰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과실이 있어 보이니까 어차피 저희들한테 넘어올 거니까 초동수사 열심히 해주시고요 수시로 통합시다 라고 가요 그리고는 누가 봐도 다 이게 과실치사다 그러면 과실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를 수사를 초동수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변사사건에 대한 종결권은 군사경찰에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하고 이첩을 해줘야 되는데 경북경찰청에서 계속 빨리 이첩해달라고 연락이 와요 왜냐하면 여기 쫄리니까 누구한테 포항지청 검사가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빨리 가져오라고 그리고 포항지청 검사가 군검사한테 4차례 전화했다는 것도 국방위에서 다 뽀롱이 납니다 그만큼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스탑해요 그리고는 경북경찰청으로 이첩했더니 경북경찰청은 수사기록 900페이지 넘는 걸 그냥 국방부 검찰단이 주세요 하니까 그냥 줘버려요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기관끼리는 수사기록을 가져갈 때 정확하게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압수해가야 돼요 최소한 공문이라도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문도 안 보냈어 그러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압수수색 이거예요 압수수색으로 오는 줄 알았대요 압수수색이 뭐냐면 막 진짜 뒤지는 게 아니라 이걸 가져가기 위해서 압수라는 형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압수수색 영장을 가져올 줄 알고 부분을 다 떴대요 복사를 쫙 다 했대요 근데 압수수색이 아니야 그냥 가져가는 거였어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줬다는 것도 웃기지 않아요? 경북경찰청을 저희가 청장을 고발했어요 거기는 지금 그걸 직꽃남용 직물기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희가 고발했더니 대구경찰청이 배당을 받았는데 같은 경찰이라서 그런지 뜨뜨미지근한 상태고 그래서 여튼 다시 돌아오면 법에서 즉시 사망사고는 이첩하게 돼서 박존나이냐 하면 법도 이첩한 거고 이첩한 거고 근데 그것을 불법적으로 강탈을 온 거잖아요 그렇죠 탈취한 거죠 압수한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공문처리도 안 돼서 그냥 지금 국방검찰당이 갖고 뺏어 사 버린 거잖아요 사실은 국방검찰당이 그러면 경북경찰이 원래는 그걸 안 줘야 되잖아요 안 줘야죠 이거 법에 대해서 못 줍니다 아니 왜냐하면 이 처벌 받은 관할이 이제 우리한테 있는 건데 그걸 왜 줘요 이건 나중에 여러분 댓글도 많이 다 하시는데 이 전 과정은 윤석열의 경로와 국방부 장관한테 전화로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막 탕탕탕 치면서 이 주범이 윤석열입니다 그다음에 이에 따라서 다 공범이 생기는 거예요 국방부 장관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런 거예요 경북경찰청장이 형사통인데 수사에 A, B, C, D라는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수사에 A, B, C, D가 아니라도 제가 이 수첩을 가져가려고 하면 안진걸 소장님이 줘요 안 줘요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그렇죠 가져갑시다 라고 하면 왜 가져가려고 하냐 그렇죠 근거를 달라 아니 그렇죠 핸드폰도 제가 진걸이 형 내가 핸드폰 가져갑시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이 와도 절대 안 주죠 절대 안 주죠 제가 경찰인데요 핸드폰 주십시오 하면 줍니까 안 줍니까 안 되죠 압수생의 영장 있냐 없냐 물어봐야지 한동훈이가 지금 비번 아직까지 비번도 공개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사에 A, B, C, D인데 하물면 시민들이 경찰이 가다가 네 핸드폰 좀 보자 그러면 안 보여주는 게 상식 아닌가요 불신건문도 거부할 권리 그런데 이걸 가져가겠다 하는데 네 가져가십시오 그러고는 줘요 그러면 이게 경북경찰청장이 다른 외압을 받았을 그런 경북경찰청이 있다라고 합리적 의심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럼요 저희는 사건 초기부터 이건 대통령실이나 윤희근 윤희근이 지금 완전히 윤석열 앞잡이 노르사는데 윤희근이 시켰을 거다 압조라고 윤희근도 잘 모르는 거 같아 내보니까 직거래 했을 수도 있어 네 용산 대통령이 직거래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경찰국을 지금 행안부가 장악이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냐면 박주민 의원실이 그래서 박주민 의원실 맞을 거예요 그 경북경찰청에 부본 떠넣은 거 있냐 그랬더니 자기들이 다 파기했대 아 불법적으로 빼앗겨 놓고 또 부본을 떴다 하면 아니 부본을 떠넣은 게 있었나봐 복사해 놓은 것도 파기했대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고 엉망진창이에요 공문서 파기도 되겠네요 이쪽이 공문서잖아요 여기 다 지금 범죄 행위라는 거예요 전부 다 범죄 행위잖아요 자 그러면 그래서 요는 이게 사람들이 지금 잘 모르는데요 이런 겁니다 PD수첩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기록 900페이지 넘는 걸 경북경찰청에 이첩해 이첩했고 그걸 국방부 검찰단이 무단으로 뺏어가 그러면 이게 또 있잖아요 PD수첩 이렇게 했더라고요 검찰단이 다시 국방부 조사본부에 줬다고 해 국방부 조사본부가 위아래 빼고 두 명만 임성근 빼고 경북경찰청으로 줬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아니에요 검찰단이 국방부 검찰단이 뺏어간 그 이첩 수사기록은 검찰단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국방부 조사본부는 뭘 가지고 조사를 했을게요 어떻게 했대요 이게 야바이놀이야 야바이놀이 알죠 콩이 어디 있는지 이렇게 하고 사람들이 눈이 막 헷갈리잖아요 어디 갔는지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국방부 조사본부가 뭐 하는 데냐면 군사경찰의 최고 상위기관이에요 거기는 도대체 그럼 뭘 가지고 위아래 빼고 2첩 했냐 하면 해병대 수사단에는 2첩한 자료 말고 변사사건 기록이 있잖아요 변사사건 기록을 다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온 재가공해가지고 던져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가공한 수사기록과 검찰단이 애초에 가져간 기록은 다르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돌고 돌아가지고 다시 간 건지 알잖아요 완전히 얘네들은 범죄 사기 집단이에요 국민의 눈을 속이는 거죠 완전 심각한 범죄죠 그럼 임소장님 우리가 서서히 시간이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데 이 사건이 우리 국민들께서 개호도 다 잘하니까 누가 이렇게 중대한 범죄를 져진 겁니까 일종의 국기문란 국방농단인데 그러니까 장관이 결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잘했다고 칭찬까지 했다면서요 그 자리에 있던 인간들이 장관을 대면 결제를 하는데 해병대 사령관이 처음에 사인을 해요 그리고 이게 결제 절차가 있습니다 해병대는 해군의 지휘를 좀 받기 때문에 해군 참모총장한테 계룡대까지 가서 대면 보고를 가서 사인을 받아요 사인도 공개됐죠 그다음에 국방농단을 오후에 대면 보고를 해서 사인을 받는데 사인을 다 했어요 사인을 다 했다가 언론 발표를 앞둔 두 시간 전에 갑자기 취소가 되면서 브리빙이 취소되면서 국회 부사령관이 가서 보고하려고 했다가 턴을 합니다 그래서 부사령관을 들어오라고 해요 국방부 장관이 그래서 본인이 출국을 앞둬요 우즈베키스탄 4시에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2시 20분에 국방부를 떠나야 돼 그러니까 보통 공항 가고 있는 길이어야 되는데 갑자기 긴급회를 소지했다고 해서요 11시 51분에 해병대 사령관한테 이첩을 중단하라고 전화를 합니다 11시에 대통령 주재 수석 비서관 회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11시 회의가 있었어요 확인됐어요 네 있었어요 확인됐어요 11시부터 11시 51분 장관이 해병대 사령관한테 전화하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수사에서 밝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 왜냐하면 국방부 장관을 결제를 뒤집어 풀 수 있는 거는요 대한민국에 한 명밖에 없어요 국군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윤석연밖에 없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말로만 아니야 아니야 라고 할 게 아니라 특검을 통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아니라는 것도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요 7월 7월 30일 날 다 결제 끝나고 7월 31일 오전에 우리 박정은 당님 오전에 제출했나요 경불경찰청에 오전에 10시 반인가 10시에 제출했어요 즉시 왜냐하면 결제 끝났으니까 즉시니까 사실은 즉시라면 새벽에 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즉시 지체 없이 지체 없이 이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법대로 한 거예요 아니 그래서 그 지적도 있더라고요 즉시 이첩인데 왜 국방장 결제까지 받냐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그것도 브리핑을 해야 되니까 브리핑은 수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걸 관심사안이니까 브리핑은 수사 내용을 압축해가지고 공개하는 거니까 이거는 일종의 수사 행위가 아니라 수사에 따른 행정 절차인 거예요 그러니까 장관에게 결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것도 좀 그러니까 그 지적을 하더라고요 오케이 이해했어요 이제 브리핑까지 이제 군을 대비해서 대표하니까 장관 결제가 필요하다고 아는데 법률 취지대로 보면 아니 예를 들면 해병대 수사단장이 자기를 취하는 해병대 사령관한테 보고한 다음에 발휘첩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제가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보고 안 해도 돼요 그래서 박주민 의원이 법률이 어디에 당신이 결제라고 써졌냐 뭐 이렇게 나왔잖아요 어디에 보고를 해라고 써졌냐 그러니까 이게요 저는 미완이라는 게 이걸 다 뜯어냈으면 보고할 필요도 없어 그냥 경찰이 하면 돼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제 김종대 전 의원이나 부승찬 대변인이나 정말 그 군사법원 아예 군검찰이나 법원 다 없애자 그렇게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게요 자 보십시오 PD수첩 보면 PD수첩이 잘 만들었는데 그 작년에 흰남로 때문에 물난리가 났었잖아요 네 흰남로 그래서 막 서울에 막 침수되고 막 반지압박들 난리 났지 않습니까 돌아가시고 윤석열 가서 양한천 구경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반지압 구경하고 이게 이제 여론에 너무 문매를 맞아서 밀리는 상황에서 포항에서 임성근이 장갑차를 막 물에 집어넣어가지고 좀 히트를 쳤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 대통령이 직접 포항을 내려갑니다 임성근이 막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임성근이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이러면 누가 사단장하냐라고 경로를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니 지금 그게 기록이 나오잖아요 그게 맞는지에도 스테레트에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어쨌든 직접 본 사람 아니라 박정훈 수사단장님 측에서 작성한 문서에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결제를 막고 난 다음에 수사단장하고 다 빠지고 장관하고 해병대 사령관만 둘이 독대를 해요 왜냐하면 보직을 보직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놓고 회의를 해야 돼요 장군에 대한 보직 해임은 조금 특별합니다 임성근 난장을 이첩하면 어쨌든 책임제로 이첩이 되는데 과외 시사로 군대에서 인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장관이 형사처벌연예 장기사위원회를 열어야 돼요 인사 조치를 할 수 있잖아요 인사 조치를 해야 되는데 장군에 대한 인사 조치는 장관도 해야 되지만 밑에 장군을 인사하는 부서가 따로 있어요 거기를 통해서 해군에다가 보내면 해군에서 보직 해임 심사위원을 열어요 그래서 보직 해임 결정을 하는데 하루 안 나왔어요 임성근이 딱 하루를 안 나왔거든요 이게 보직 해임을 전제로 해서 출근을 안 한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당연히 보직 해임은 다 말지 알고 근데 이때 임성근 사단장이 본인이 단순 보직 해임만 되는 게 아니라 업무상 과실치사로 입건될 거라는 것을 정보를 듣고 이때부터 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로빈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거죠 외압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내가 윤석열 충성을 다하는 사람인데 지금 군대대 이상한 놈들이 나를 엮어내려고 한다라고 예를 들면 추정인데 김태훈아 이번에 경질된 안보시기 차장한테 연락했을 수 있잖아요 로비했을 수 있잖아요 제가 이제 근무현이 같이 있다 이종석, 김태훈 김태후랑 같이 있다라고 했더니 변명을 이상하게 해요 보통 있잖아요 아니면 다 고발하시거든요 이때까지 저는 고발이 안 당했어요 고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무현은 사실이잖아요 사실이 사실만을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보통 같으면 저희가 이렇게 나오면 고발하겠다 명예훼손이다 감아두지 않겠다 이래야 되는데 저걸 감아둬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리고는 임종득하고 다 빼돌렸습니다 국방비서관하고 지금 다 정리했어요 임종득 차장은 증거인멸 범인 은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임종득 차장은 제 고향인 경북 영주에 출마 준비하고 있대요 아 그러니까 이거네 일단 증거인멸 범인 은닉은 하되 대신에 야 니들이 불명예스럽지 않게 출마하고 그리고 이종석 장관도 제가 탄핵 소추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지난번 행안부 장관은 진짜 쫓아내기 위한 탄핵 소추였다면 이번에는 뭐냐면 이종석 장관을 못 도망가게 하기 위한 발목을 묶는 탄핵이거든요 그리고 탄핵 탄핵 소추안이 발이 돼서 의결이 되면 6개월 동안 발이 묶여요 대충 현재 결정이 나야 되니까 그러면 신임 장관이 신원식이 오는 걸 막을 수 있고 그렇죠 장관이 임명을 못하게 되어있죠 또 하나는 도망가는 사람을 잡아놓는 효과도 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이 갑자기 안 하세요 왜 그런 거예요? 저 열받아가지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종석 대표님은 단식을 풀 계기도 됐을 텐데 해외에 대통령이 나가 있을 때잖아요 그때 그래서 분명히 월요일 날 비행기에서 오면서 결제를 할 수도 있다 개각에 대해서 또는 월요일 날 오전에 8시에 보고하고 10시에 개각 단행할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먼저 빨리 탄핵을 추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탄핵 추진을 하겠다 그랬어요 의총에서 이재명 대표도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청와대가 개각을 발표하는 거 주춤거려요 완전 그냥 해임도 못하겠고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런데 그 다음 날 화요일 날 사의 표명이라는 꼼수를 부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사의 표명 그러면 사표 수리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사의 표명이 꼼수인 거죠 왜냐하면 사의 표명으로 탄핵안을 멈추게 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약간 혼선을 주게 하는 건데 저희가 그래서 바로 성명을 발표했죠 왜냐하면 사표 수리를 못합니다 공수처에 고발당했잖아요 국가공무원법에 보면 수사 중이면 수사 중이면 그걸 이제 사의를 표명하더라도 대통령실이 감사원, 경찰청, 공수처, 검찰청에다가 이 사람이 징계 내사 받고 있는 게 있는지 수사 받고 있는 게 있는지를 서류로 확인하고 10일 이내에 문서로 회신을 줘야 돼요 그 행위를 안 하면 불법입니다 그래서 2022년인가에 보면 김창룡 경찰청장이 사의 표명했는데 대통령이 해외 순방 떠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표 수리는 법에 의해서 해야 되지 당장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 게 그 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의를 수용하면 불법이니까 안 된다라고 주장해요 그래서 또 주춤거립니다 그런 사이에 국방, 민주당 안에 공포가 엄습해요 뭐냐면 탄핵소추안을 발휘하면 안보 공백이 생겨서 군용권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북한이 미사일 쏘거나 국지 도발전을 감행하면 총선에 우리 다 진다 이런 공포감을 막 누가 유포를 해요 아니 그 장관이 사실은 이런 사례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보면 국내에 다 보면 갑자기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건강상의 문제나 아니면 사고나 아니면 또 심지어는 구속되는 경우도 있고 수사받다가 그러면 다 국방차관 합참의장 다 그래서 다 줄줄 다 했잖아요 시스템이 그러니까 군용권은 합참의장의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합참의장은 있잖아요 장관은 군정권을 갖고 인사권을 갖고 있고 군용권 즉 병력 동원하고 전쟁하는 건 합참의장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현천이 계엄할 때 가장 큰 권림돌이 합참의장이었어요 왜냐하면 전두환이 구테트할 때는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이었는데 계엄을 선포하면 계엄사령관 합참의장인 거야 여기 이순진 당시 육사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이 컨트롤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육군참모총장으로 바꾸는 안을 막 지내들끼리 논의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 가짜 공포 이런 것들이 민주당 내 엄습하니까 그냥 또 이제 흐지부지 아니 그래서 제가 봤어요 예를 든 게 이거잖아요 사의 표명이 사실상 경질해 경질이 아니라고 발표했거든 이 사람들아 그렇죠 윤석열이 대통령실이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관마다 안 하는 놈들인데 최숙은 상병 때문에 교체하는 거 아니라고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아니래 그 사항도 상관없다 평소에 경묘에 시달려서 그랬다 거짓말 그 다음에 무슨 안부분백이야 그럼 차관은 왜 있어 그리고 합참부장은 왜 있고 삼군산부장 다 이미 갖춰놨죠 한면합사까지 다 있잖아요 그렇죠 말이 안 돼 북한 도시아가 국방장이 정상회도 하는 게 원인이래 아니 그리고 아니 북한 도시아가 정상회도 하는 게 무슨 아니 그리고요 우리는 정밀 타격할 수 있는 권한도 없어요 왜냐하면 작전권이 미군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미군이 다 이렇게 다 방어해줘요 지금 그런데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면서 두 가지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도대체 아무것도 안 한 당신이 때문에 온 국민이 중풍거리게 생겼잖아 뭔 놈의 역풍이야 이게 저는 임석열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일단 이종섭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종섭 증거인멸 범죄인이 못하고 지금 이종섭 장관이 저렇게 이제 교체되잖아요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신원식 의원이 이제 청문회를 하게 되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국회의원이 청문회를 낙마한 적이 없습니다 의원 불폐신화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강한 적을 만날 거고 또 하나는 제가 장단컨대 신원식 의원이 장관이 되면 일사담장 있잖아요 임성근 사령관으로 승진시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놈들은 지금 그러잖아요 지금 저희가 11만 명이 서명해가지고 수사장장 복직시키라고 수원지법에 냈잖아요 지금 집행정기 신청 만약에 집행정기 신청이 이용돼도 이 사람이 되면 아마 자를 겁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 이제 소리소리 미스터 바람재비님이 안 소장님 진행제로 나오셨는데 패널 말씀 좀 들어요 알겠습니다 그동안 임센 소장님이 90% 이야기했어요 이것만 열받아서 잠깐 이야기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게 그 세 가지가 다 너무 저는 지금 민원인이 열받아 죽겠는 거냐고 이종섭과 윤석열과 안보실 차장과 국방미사관 이 라인의 공범 주범들을 붙잡아 놓은 효과 신원식을 막는 효과 거기에다가 이걸로 이재명 대표님의 단식을 지금 우리가 이렇게 타락바를 했고 이제 의원들이 그 기세로 윤석열 대통령실 앞에 가서 농성도 제발 병원을 가십시오 할 수 같잖아요 근데 대표가 지식까지 했는데 그게 부결됐거든요 대표가 다시 어떻게 풉니까 완전히 이게 너무 열받는 거예요 저는 하여튼 정치적 상황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하나의 저는 야당의 존재감이거든요 왜냐하면 반대로 국회의원이 국방부 장관이 된 거는 첫 사례가 있어요 천용택 국방부 장관이 김대중 정부에서 전국구 의원 하면서 했는데 이분이 해인 건의안이 국회에 발의가 됐었어요 당시 두 가지 사건인데 하나는 군 의문사 사건이 많았었고 또 하나는 미사일 오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의 여당인 국민의힘이 당시에 장관 해인 건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을 해서 그 당시 DJP 연합이라서 자유민주연합이 표결에 참여 안 하면서 자동 부결됐거든요 저는 이런 거예요 저쪽은 하거든요 그런데 왜 민주당을 못 할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칼을 차고만 다녔지 칼을 뽑아서 휘둘러 본 적이 없다 이게 의전용 칼인 거죠 그래서 정작 뽑으려고 하면 녹이 쓸어서 안 뽑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은 자기가 야당이든 여당이든 자기 포지션에 맞춰서 자기 지지기반의 이해에 따라서 쫙 밀고 나가는데 저는 민주당이 참 안타까워요 지금도 본인이 지지기 여당인지 안 돼요? 그러니까 태세 전환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 물론 이런 거죠 저는 부담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총선이 임박해서 혹시라도 북풍이라도 불면 그 감당을 해야 된다고 느끼는 것도 있지만 탄핵소추안을 발휘를 하는 카드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죠 왜냐하면 인사청문회가 남아있으니까 지금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탄핵소추안을 100명 도장 받아야 되거든요 100명 도장을 받아 놓고 킵하고 있다가 원내대표가 이 인사청문회를 보고 니네 정말 꼼수 부리면 우리는 언제라도 낼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안 하기로 이렇게 표현하는 건 저는 정치적 패착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안 낸다 하더라도 카드로 가지고는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많이 안타깝다라는 임 소장님이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온건해지셨네요 옛날 같으면 저한테 민주당 박살 내버려야 돼 막 그러셨을 뿐이었는데 제가요 거대 야당을 어떻게 박살을 냅니까 예전에는 그러셨잖아요 이 일개 민초가 어떻게 저는 정치적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금방 포기하는 거는 패착이다 카드로도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었어야 된다 왜냐하면 카드로 가지고 있을 때 더 무서울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종섭 지금 국방부 장관을 저렇게 교체하게 되면 해외 대사로 지금 이렇게 뺀다는 얘기도 있어요 지금 댓글도 달려요 우리 소리소리 안민경TV 생방송 했는데요 이종섭 그것도 요직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뭡니까 얘기해 도대체 왜냐하면 이종섭 장관이 영어도 잘하시고 미국통이거든요 미국 대사 보낼 수도 있어요 아 일단 미국 선물로 미국에 대한 선물 우리 식민지 종주국 제국지 미 제국지한테 그런 걸 떠나서 친미 군인 하나 보냅니까 이종섭 장관이 입을 열면 안 되니까 그렇죠 좋은 자리 보내겠죠 이제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모양새든지 이종섭 장관을 경질하는 모양을 보이면 나중에 수사받아서 가서 다 불어버리면 불어버릴 수 있잖아요 큰일 나기 때문에 이제 달래기용으로 이렇게 좀 이제 마사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저는 탄핵으로 균열을 내야 된다 근데 왜 저는 오늘 아침에 갑자기 한덕수 해임권이 하는 내나 내나 그분은 허수아비 아니에요? 신문총리죠 주요 국정을 신문을 통해서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분은 왜 갑자기 해임을 한다는지도 잘 모르겠다는 거죠 윤석열 탄핵을 하기가 정 못한다면 이종섭 탄핵을 하면 이종섭 탄핵 과정에서 당연히 이종섭이 변론한 것에서 용산진무실에 대통령이 전화를 받았다고 자백을 하거나 급식한 상황이 밝혀지게 되잖아요 뭐 하는 겁니까? 특검 때문에 또 안 한대 아니 특검하고 탄핵을 항상 같이 가도 되잖아요 근데요 저는 또 이제 시민사회단체 대표로서 이런 생각도 해봐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내각이 바뀐 적이 없잖아요 기억하시겠지만 네 단 한 분도 150명 이상이 서울 시내에서 그렇게 죽어나가는 걸 우리가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상민도 탄핵을 못 시켰거든요 사실상 그런데 어떻게든 누가 봐도 이종섭 장관은 지금 경질되는 모양새는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해낸 건 맞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저는 좀 집요해가지고요 그런 거에 만족을 못합니다 아 그럼요 왜냐하면 여기서도 안 되죠 왜냐하면 이런 겁니다 한 명의 군인이 국가를 지키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군대를 갖고 생때 같은 목숨을 잃었어요 그런 유족들이 저는 많이 대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군대 보낼 자식을 둔 부모들이 안심하겠어요 만 2천 명 넘는 병력이 그때 예천의 수해복구에 동원이 됐어요 최승 상병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 많은 부모들이 발을 동동동 굴렀고 그리고 살아서 돌아온 생존자도 지금 PTSD로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그 어머니가 심장이 뜯기는 심정으로 기자회견을 했어요 임성근을 고발하는 공수처에 고발을 했는데 임성근은 아직도 뻔뻔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여전히 자기는 책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병들 사는 건 된다면서요 될 가능성이 높죠 이분은요 제가 들은 얘기 그대로 할게요 그 부대의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하는 게 소장님 그 임성근 사단장은 사령관 3스타뿐만 아니라 해병대 사령관이 4스타도 될 수 있어요 법을 바꿔가지고 합참의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노리고 심지어는 국회의원 금배치 다는 게 꾸민 사람이다 신혼식 다음에 국방장관도 노리겠네요 이런 분위기면 그건 모르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여태까지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 윤희병 사망사건 때도 사단장 군단장 다 보직 해임됐고요 제가 보직 해임 해라 얘기 안 했는데 보직 해임 했어요 국민이 너무 안 좋으니까 심지어 권호성 그 당시 육군 참모총장도요 경질됐어요 제가 경질해야 된다 이런 얘기 안 했거든요 김관진이 자기한테 안보실장 당시 지가 장관일 때 터진 사건이니까 자기한테 하살이 올까봐 미리 자르긴 했는데 박근혜 정부 때도 사실은 2스타 3스타 4스타를 다 경질했는데 왜 2스타를 경질을 못하면서 이 사장이 부러지는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맞습니다 결국은 사람들은 합리적 의심을 하는 거죠 이게 권력형 비리이다 권력이 사단장을 비호하고 있다 최승욱은 상병의 죽음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하고 있다 이런 거죠 그러면 앞으로 경찰도요 지침과 가이드라인이 정해지는 겁니다 이미 압수수색 영장이 공개된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대장 압수수색 하면서 여단장에 대한 책임이 없는 식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썼어요 그게 결국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새롭게 가공해서 만든 지침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저는 공수처가 움직여야 된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이런 사건은 딱 개입해서 왜냐하면 바로잡기 너무 좋은 사건이잖아요 특검을 패스트 태워도 4개월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가 열심히 증거 확보를 해놓고 압수수색을 열심히 한 다음에 특검이 또 이어받아서 이어달리기를 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국정조사 국정조사도 빨리 실시해야 돼요 지금 국제청원 통과했잖아요 그것도 5만 명 모았어요 저희가 10일 만에 군인권센터에서 올려가지고 그래서 지금 국방위 청원심사 소위에 있어요 이재명 우리 당대표님도 청원심사 소위 위원이시긴 한데 지금 저렇게 계시니까 못할 것 같은데 다른 위원들이 있으니까 빨리 좀 이거를 빨리 속도를 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박정훈 대령이 국정조사에 나와서 누가 거짓말하는지 다 깨야 돼요 네 그럼요 왜냐하면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또 언론에 와서 얘기를 하면 또 징계 태워요 그렇죠 지난번 징계 태웠잖아요 다행히 견책이 나왔는데 육군 같았으면 해임 파면이에요 해병되니까 그나마 전후회가 막 안 된다 안 된다 하니까 눈치 보면서 그렇게 한 건데 국조를 해야 되고 국감도 해야 되고 예결이도 해야 되고 할 것들이 많다 의의종섭을 도망가게 하면 안 된다 여전히 유해하다 우리 민주당 의원들 민주당 정치인들이 임태훈 소장님 오늘 방송을 다 모셔야 되고요 최선은 이런 주장을 안 모실 것 같은데 이런 주장을 귀담아 드려야 됩니다 정말 피눈물 나는 심정으로 유족의 심정으로 싸워주세요 마지막으로 박정훈 단장님이 7월 30일 이첩한 게 오전 중이었나요? 근데 본인은 이첩보로 주시를 못 받은 건 맞죠? 못 받았고 제출하고 있는데 그때쯤은 연락이 본인이 한 게 아니고 밑에 있는 일광수대장하고 수사관이 가서 이첩을 하는 상황이었고 본인이 전화했을 때는 전화가 안 됐고 왜냐하면 한참 이첩하고 있는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냥 여기 있습니다 그러고 오는 게 아니라 이제 사건 인계서 인계서 요약본이니까 이걸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설명을 해주고 나오니깐 전화가 막 와 있길래 전화하니까 이미 그때는 이첩한 상태였죠 그러니까 이른바 이첩 지시를 거부한 것도 가짜뉴스잖아요 이미 이첩해버렸는데 무슨 이첩 지시를 그리고 이첩을 보류시키는 것 자체 행위가 직권남용죄예요 그렇죠 그 직권남용죄잖아요 지첩 시체해야 되는데 어? 보류 그럼 지체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박정은 아니하면 당연히 법을 지켜야 되는 거니까 지첩 시장 제가 그 부분으로 팩트 체크해드리고 임소장님 오늘 여러분 우리 서울에서 우리 안중근TV 인사이트TV에서 정말 귀한 우리 군인권센터와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님 저도 한 달에 만 원씩 후원한 지 꽤 됐습니다 한 10년 된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군인권센터 여러분 많이들 응원 또 가능하면 5천 원이나 만 원 후원해 주시고요 저희가 지금 일꾼이 몇 분이죠? 저희가 군 성폭력 상담소 4분이고 저희 군인권센터 4명인데 총 8분인가요? 소장님까지 마이너스 지금 월에 100만 원씩이에요 아이고 아이고 저희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네 지금 사람 한 명 더 뽑아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못 받아요 군인권센터가 생긴 이후로 군대가 완전히 많이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 그건 군대에 가 있는 사병들이나 사병의 부모님들한테 물어보시면 군인권센터 모르는 분이 없어요 이제는요 무슨 일이 생기면 무조건 군인권센터에 연락해라는 지침이 있을 정도로 이런 훌륭한 비정부기구는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임태수 선생님과 저희들이 손잡고 임 선생님 지금 직무에 충실하니까 정치적으로 탄핵이나 퇴진약까지는 안 하시거나 못 하실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분들이 이루는 성과를 가지고 그걸로 저희가 대한민국 파괴자 윤석열을 타려 국민이 운동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종의 역할 분담이기도 하거든요 군인권센터에 여러분 진짜 많이 후원 응원해주시고 혹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들과의 쟁자들께 이 싸움은 사실 끝난 게 아니다 왜냐하면 생존자들도 남아있는 상태고 유족들이 지금 어떤 입장인지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박정훈 대령이 이제 복직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수사단장직에 지금 출근을 하는데 책상이 딴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사단장으로 복직을 해야 되는 싸움이 아직 남아 있고 그리고 실체적 진실이 지금 모두 공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공개되는 타임라인이 계속 까독까독 계속 양파처럼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좀 잘 지켜봐주시고 응원해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날 오주감 해변대 전후들이 그렇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하죠? 토요일날 사관동기회 총동문회에서 이순신 동상 앞에서 집회를 했고요 23일날은 누가 하냐면 병사들이 병사 출신들이 단톡방을 만들었는데 해변대 전후회가 공식적으로 못 나서지만 해병대 전후 1동으로 돼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전후회가 왜 못 나서냐면 전후회가 국고보조금을 받으니까 예를 들어 여기가 공식으로 나오게 되면 아마 여기 총재부터 시작해서 회계감사부터 시작해서 다 또 압색당하고 난리할 겁니다 그러니까 열받은 해병들이 단톡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300명이 모였는데 그분들이 시위를 처음으로 주도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우리 박대령님 사관동기들이 주축이 돼서 했다면 그러니까 박대령님이 해병대 사병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네 장교로 들어갔으니까 해병대 장교동기들인 거죠 동기들이 사관동기들이 주축이 돼서 했고 기자회견을 두 번 했죠 그리고 이번에는 열받은 병 출신들이 단톡방을 만들어가지고는 와 모여라 해가지고 빨간 티 입고 나오기 때문에 저도 23일 날 용산 앞에 가서 23일이 3시인가요? 그 시간을 제가 23일 여러분 아마 해병대 출신들은 다 가시면 좋을 것 같고 해병대 출신이 아니더라도 우리 대한민국 사랑하는 군인 출신에 다 가서 예병 병사로 힘을 좀 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병대는 독특하게 자기가 전역한 군대를 모군이라고 표현해요 아 모국처럼? 네 모국이라고 하는 것처럼 모군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오늘 많이 표현해요 네 그래서 출신과 관계없이 모군을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 모군의 자유와 명예를 짓밟았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렇죠 완전 해병대가 우습게 돼버렸잖아요 윤석열과 윤석열 때문에 지금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열을 받아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변수입니다 그 팔강모 사나이 부르는 거 보셨잖아요 그날 막 하고 싶은 거 제가 다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막 어흥 우시더라고요 그게 진심이에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끌려갈 때도 울고 기각돼서 나올 때도 어흥 우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들하고 제가 디프리도 하고 이랬는데 저희하고 엄청난 연대감이 생겼습니다 사실은 군인공센터를 좀 약간 편견을 두고 평소는 안 좋아하시다가 안 좋아하시다가 이번에 제가 2시간 반 동안 국방부 대통령실에 붙어있어요 군사법원이 제가 막 합법적으로 문을 흔들면서 소리를 지르니까 그 대통령실하고 막 국방부에 하울링이 돼가지고 난리가 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경호원들도 손을 못 대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대통령실을 보고 막 뭐라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대통령실을 보고 뭐라고 하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2시간 반 동안 그러니까 이걸 보고는 이분들이 이제 약간 아 저 사람은 믿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 임태훈 소장님 다음 일정이 2시부터 있으신데 지금 시간을 한창 오버해서 제가 함께 해주셨는데 정말 고마운 분입니다 군인공센터 꼭 응원을 넘어서 후원까지 또 이렇게 앞으로 임태훈 소장님과 군인공센터 활동 적극 많이 연대해 주시고 홍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오늘 박예슬 아나운서님이 명 아나운서님으로 항상 이 톡톡을 잘 진행해 왔는데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진행자가의 말이 맞냐라는 의견도 주셨는데 전체적인 분량은 임태훈 소장님이 훨씬 말을 많이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또 너무 요즘 열받잖아요 그래서 조금 분뇌해 봤습니다 아침에 오마이티비 갔다가 오마이티비 안징글티비 갔다가 지금 우리 이제 톡톡을 마치고 4시에 원래 제가 소리소리해 태진 속으로 양희삼 백운정 안전 태진 속으로 4시에 다시 나타나겠습니다 임태훈 소장님께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불러주세요 네 또 불러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